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입니다. 리플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4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 리플과 SEC와의 법적 분쟁 중에도 리플은 올해 말까지 리플 USD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플 USD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출시 계획이 아직 주목되고 있는 건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시 발표를 했다는 것에 주목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번 SEC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보여집니다. 리플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플 USD는 1달러에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했다라고 전했고요.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볼 땐 리플이 이번에 SEC 소송에서 승소하고 리플 출시까지 무사히 해준다면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상태죠. 테더 USD는 시총액이 1140억 달러 하나로 약 15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리플 USD 출시는 시장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데 저희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겹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플은 SEC와 소송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를 출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 도지도 출시된다라고 선언했고요. 게다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 미국 대선까지 사실 그 누구도 이 코인 시장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과 방향성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에게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기회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코인은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그걸 캐치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바로 이 미국 대선이죠. 대선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비트코인의 열기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흔들림 없이 조용히 두각을 드러내는 알트코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코린이 시절에 겪었던 우여곡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인, 처음에는 용돈만 벌어보자, 불로소득으로 생활비 정도만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코인 혹은 코인하는 법 이렇게 검색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걸음마를 처음 하는 오마리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코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요식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몸도 천근만근이었어요. 그 몸으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무거운 손과 발에 채찍질해가며 공부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잖아요. 지금의 현실처럼 돈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용돈이라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여유롭게 쌀 받으면서 티라미슈 한 스푼에 아아 한 잔 합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 26년, 아니 그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줄여서 막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수익을 향해 달려가야 하니까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현재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이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달러만 유일하게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됐고요.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CBDC란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블록체인,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 쥐고 있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는 건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쫓아가야겠죠?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에 승인하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우리가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 라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리플?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리플이 시총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벌써 발행까지 끝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앨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되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잖아요.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들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무조건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모든 내용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 Alternative Elisa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크라이텔리아 기준이 패럴리절브, 연준, 트레절리, 국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부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V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포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 모든 얘기가 끝나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코인으로 방송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었는데 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고요.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4467-1850 이쪽으로 여유라고 써서 문자 주세요. 010-4467-1850 여유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 1000%는 기본이고요.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1000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카페에 한 번 갔다 생각하고 만원만 투자해보세요. 만원이 아깝다 하시면 1000원만 투자해보세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윤서아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카페 한 번 갈 돈으로 검증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되고 적게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꼭두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몸 이끌고 출근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 뼈 빠지게 노동하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 다들 만족하시나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제 영상도 시청 중이실 건데 더 이상 힘든 길 걷지 마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시드 모아봤자 시드고 시드 모아서 투자했는데 세상이 없까 하고 힘들게 돌아가지 마시고 이게 맞으니까 제가 시행착오 겪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